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연구기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이 의원은 연구기관 특성을 무시한 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의 실행을 강요하는 건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어리석은 행태라며 긴 호흡을 통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의원은 연구기관에 몰입할 수 있는